스톤 가드는 신라 고분의 아름다운 선을 모티브로 한 스톤 가드는 9개의 부드러운 곡선의 스톤 마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계를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시며 대지의 평안함과 돌, 바람,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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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